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일보도 여러분들 회사 요즘에 신문사들이 대부분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간간이 중진 칼럼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래전에는 선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회사 전체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다른 여타 여러분들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거죠. 그 가장 중대한 문제를 침묵하기 때문에 항상 사슬의 결론은 엉터리로 대부분 끝나는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선 열쇠가 뚜렷한데도 획기적 반전 기회를 못 만드는 해당. 설령 획기적 반전 기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허용되는 한 획기적 반전 기회를 만드나 안 만드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오든 안 도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하든 사전투표를 안 하든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당이 반전 기회를 만들든 만들지 않든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이분 이야기를 보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의석 불균형으로 인한 야당 폭주까지 우려된다. 오래전부터 우려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량이나 윤 대통령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그냥 배경음악 정도지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논조가 대부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반전 기회를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만들지 못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동층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런 보수나 이런 색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그건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거의 불공정한 문제를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주장이나 결론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끝나는 겁니다. 반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여기 그러니까 항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수도권 120이개 선거구는 물론 낙동강 벨트에서도 민심이 이탈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국민의힘 자체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고 국힘의 자체 분석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보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냥 전산을 가지고 이러면서 숫자를 만드는 것은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고 이런 것은 다 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실이 필요한 거죠. 표를 조작하려면 그냥 어거지로 할 수가 없고 구실을 만들어야 내두고 그 구실에 의사정원 학대 여러분들 강경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용산 여러분들 대통령실에 약간의 충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다 구실인 겁니다. 구실만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구실이 안 나오면 그냥 뭐죠 그냥 사건을 또 김대여비처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그냥 구실만 만들면 끌리만 만들면 끈덕지만 만들면 그냥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구실이나 끈덕지가 없으면 그래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만들어가면 발표해버리면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항상무라든지 이종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뭐죠 그냥 끌이 끈덕지인 거죠. 그러나 항상 이 논조들은 대부분 그것을 가대평가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는 207개의 은면동이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의 관내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표 득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4.15 총선에 야무지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했습니까 충남에서는 207개의 은면동 가운데서 한 두 군데 빼고 전부가 다 더블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두 개가 마이너스 했으면 플러스가 205개가 나왔다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2분의 1의 205성인 겁니다.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특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33%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평균치만 보게 되면 20 한 2% 정도 집어넣은 거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빼고 전부가 다 풀러 쓴 겁니다. 왜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이고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심을 안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10.33에서 1.05%로 줄어든 겁니다. 국힘이 마이너스 9.24%에서 마이너스 1.05%로 줄어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가 상당히 회소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짧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의제를 그렇게 많이 취하지 말고 의제를 좁힌 다음에 작은 주제의 화력을 집중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선거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두셨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나라를 살린 9.99의 영웅 반면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오랫동안 조작해온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긴장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0.33%가 1.05%로 줄어든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만큼 조작을 낮춘 겁니다. 대통령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훗날 윤 대통령께서는 이 소위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되찾고 바로잡는 일을 덩안히 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비난을 많이 받는 인물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기로에 섰을 때 그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무를 반기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도 앞으로 남은 3년간 임기를 채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최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눈치 보니까 조작감 낮춘 것이고 문정부 동안 2020년 4.15 총선이 화끈하게 조작한 거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상호대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조작을 화끈하게 했을 때 4.15 총선 조작을 아주 눈치를 봤을 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이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충청남도 지사 선거거든요. 얼마나 눈치를 봤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만져온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름들 긴장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플러스 1.0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역대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긴장한 겁니다. 이 좋은 호기를 윤 대통령께서는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별로 신뢰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가 제대로 일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새로 등장해 가지고 바짝 엎드렸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준으로 25%의 표를 이동시켰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5%밖에 이동 안 시켰거든요. 5%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래프만 보게 되면 찾아내기가 단박에 힘듭니다.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 5% 이동시킨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윤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시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를 관철시켰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망치더라도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악과 타협한 결과로 국힘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선거 결과는 상당히 여러분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에 대한 부분들도 대단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좋은 날이든 좋지 않은 날이든 간에 빠른 길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른 길을 걷다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오거든요. 오른 길을 베팅하는데 인생을 걸고 대통령직을 걸었어야 되는 거죠. 엑스포를 가지고 한 판을 하겠다. 뭐 여러분들 이 끈을 가지고 한 판을 하겠다.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악과 타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판세 분석이나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 핵기적 반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반전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만드는 문제에 브레이크를 못 걸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당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